베스트 커플상 부문 시상이 있겠습니다 서로가 서로가 보기에 이 친구들은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인 것 같다 혜린? 고은 언니랑 마크 오빠요 고은 마크 리드라서요 남자리도 여자리도 그쵸? 아빠랑 엄마 같았어요 둘이 아빠 엄마 같았어요? 저희 고은과 마크 친하죠 그래도? 유일한 친구예요 유일한 친구 고은 귀가 갑자기 빨개질 아빠랑 엄마 같았어요 아빠랑 엄마 같았어요 아빠랑 엄마 같았어요 아니 기회 잘 빨개져요 저는 마크 형이랑 동혁이라는 친구예요 마크랑 동혁이랑 동혁이랑 같이 한 게 있었어요? 이 둘의 케미가 환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선가 날 부르는데 혹시 그대일까 괜히 설레이잖아 엄마 같았어요 谢 네